안녕하세요 지범입니다 더라이브 시즌2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선보여드릴 곡은 김진호 선배님의 가족사진이라는 곡인데요 브루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눈물을 흘렸던 곡입니다 감정이 이입돼서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멋있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안녕 조금만 내릴 수 있을까요? 괜찮아요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 오우 좋습니다 오우 예 네 자 감정 잡을게요 자 레디 액션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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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